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보고 왔는데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주 여성도 적지 않죠. 여러분은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가난한 나라 출신, 많은 나이차 이런 것들 먼저 떠올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2명은 다문화 가정 인구인데 여전히 이들은 차별 섞인 시선 속에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하영 기자입니다. 몽골 출신 이주 여성 이현경 씨는 최근 2년 넘은 바리스타일을 그만뒀습니다. 손님들의 무례한 질문과 지나친 호기심을 견디기 힘들어섭니다. 학교에서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다시 근무하고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얻은 불면증과 공황장애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나이 차이 많고 돈 없고 좀 장애하는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은 뭐 하니, 직업은 갖고 있니, 논사지니, 나이가 많니, 술 마시니, 힘들게 하니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요. 한국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키르키즈스탄 출신의 전 베네라 씨 역시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어렵다는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에 네일아트, 메이크업까지 섭렵했지만 관련 직종의 일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용해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도 취득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찾았어요, 이래.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다 고절. 이유는 외국인, 발음이 조금 안 좋다, 안 맞다. 제가 자격증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응답자 310명 가운데 68%가 한국의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차별 이유로는 피부색을 1위로 꼽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인구수 100만 시대,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다른 너희가 아닌 같은 우리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